오싹오싹 바다 괴담 옛날 옛적 아주 오래전 바다원국에 어린 인어 한 명이 살고 있었어 하루는 그 인어가 물고기 친구들과 놀다가 왕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게 된 거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늦은 밤이 되어버렸지 어린 인어는 급한 마음에 빠르게 헤엄쳐서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러다 길을 잃고 말았지 주변엔 멸치 하나 보이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 그때 앞쪽에 어떤 인어 한 명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 인어도 어린 인어처럼 길을 잃었는지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훌쩍거리고 있었지 너무 어두워 누가 좀 도와줘 너무 어두워 누가 좀 도와줘 이런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대 주변에 아무도 없어 점점 무서워지던 참에 정말 다행이었지 어린 인어는 집에 같이 갈 생각으로 그 인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 그리고 인어가 천천히 뒤돌아보는데 얼굴이 커다란 구멍밖에 없는 거야 아직도 바닷속 어딘가에 얼굴 없는 귀신 인어가 바다를 헤매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 아... 너무 피곤해 오늘은 이만 자러 가야겠다 다들 잘자 아... 그린이 들려주는 오싹오싹 학교 괴담 블루다스쿨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괴담이 있어 폭풍이 불어오던 어느 날 한 아이의 빨간 우산이 부러운 돌풍 때문에 학교 옥상으로 날아가 버렸대 아이는 아끼던 우산을 찾으러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난간에 걸린 우산을 조심스레 빼는 중 갑자기 부러운 강풍에 그만 아이는 우산과 함께 거꾸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진 후 사라졌대 아이가 사라지고 난 뒤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폭풍이 부는 날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쿵쿵쿵 소리와 함께 귀신이 나타난다고 어느 날 저녁이었어 그날도 폭풍이 불어오는 날이었는데 한 아이가 늦게까지 있을 때였어 멀리서 쿵쿵쿵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이는 발표 준비를 빨리 끝내기 위해 집중했지 발표 준비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밖에는 비가 몹시 내리고 있었지 어? 비오네? 우산도 없는데 우산이 없어 걱정하던 아이는 마침 교실 구석에 있는 빨간 우산을 발견했지 다행이다 오늘만 빌려가도 되겠지 우산을 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중 쿵쿵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는 걸 알게 됐어 옆 교실 문이 열리고 여기 있나? 없네 음산한 목소리로 무언가 찾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 그제야 쿵쿵 귀신 소문이 생각난 아이는 무서움에 조용히 나와 교실 옆 화장실에 숨었어 여기 있나? 없네 아이의 교실까지 무언가 찾는 것 같던 귀신이 쿵쿵쿵 화장실까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옆 칸이 하나씩 열리고 여기 있나? 없네 여기 있나? 없네 쿵쿵쿵쿵 드디어 아이가 숨어있는 칸이었어 두려움에 숨죽이고 우산을 꼭 쥐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혹시 그냥 갔나?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네 근데 우산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지? 집에 갈 시간이네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 다음 시간에 봐 아아...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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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